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2일 오전 9시 34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특징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꼭 나와서 자화자찬을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지도자는 위기 때 그 빛을 바라는 데 아주 좀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창궐한 조국을 뒤로 하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남쪽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호주 국빈 방문을 강행합니다 강행이라는 표현은 지금 호주 언론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이다라는 점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 호주가 초청한 두 번째 정상이라고 또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빈 방문을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하는데 국빈 방문은 요사이 선진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폐를 끼칩니다 의장대 사열, 거리의 환영 그리고 국립묘지 방문, 의회 연설 더구나 여야 대표도 만나고 해 가지고 이게 실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흐래, 허식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또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다가 보니까 유럽에서는 국빈 방문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국빈 방문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교관들이 국빈 방문 초청을 좀 해달라고 그 나라 정부에 매달립니다 그럼 그 나라 정부가 그걸 받아주면 그게 공짜입니까? 외교는 철저하게 기부앤테이크인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 물건 좀 사줬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회사 좀 봐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탁이 안 들어올까요?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호주에 ABC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판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이 강행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강행이란 표현을 썼느냐 하면 한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한때 연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스콧 모리슨 총리가 강행하기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주에 있어서 한국은 네 번째 무역 대상국이다 연간 250억 달러어치의 제품 광물 서비스를 한국에 수출하는데 그 가운데 180억 달러어치는 철광 석탄 가스 쇠곡이다라고 썼습니다 이 방송은 또 올해가 국교 수립 60주년이다 그러면서 한화그룹이 300억 달러 규모의 보병장비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이번 방문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투로 보도를 했는데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이던 반어비 조이스 호주 총리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져 가지고 현지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이 국빈 방문을 자랑하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행태는 어떤 시절을 연상시킵니다 여행 자유화가 있기 전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해외여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여권 그것도 단수 여권이라 그래 가지고 한 번 쓰고 실료가 되는 그런 여권을 수속을 하는데 거의 한 달 걸렸습니다 신원조에다가 소양교육에다가 경찰서 국세청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출국을 하면 가족들이 따라와서 비행장에서 손은 들고 하고 여행객은 또 돌아올 때는 환송해 준 분들을 생각을 해 가지고 선물을 사기 위해서 머리를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한 가방 가득히 선물을 사가 와 가지고 수십 명한테 돌리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절을 연상시킵니다 국빈 방문을 자랑하는 이 촌스러운 한국외교부와 청와대 국빈 방문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국빈 방문보다는 그냥 공식 방문이 훨씬 더 회담에 주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헌화하고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하는 데 시간 다 보내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야기 할 시간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정상들이 외국 정상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의 한 장관이 대만의 대북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싱가포르행 싱가포르행 싱가포러행 싱가포레오 유명한 비행회사죠 싱가포레오의 1등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눈에 익은 분이 한 사람 올라왔어요 바로 이광려 수상이였습니다 이광열 수상이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 하면 1등석은 두 번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인데 이분이 거기에 앉지 않고 맨 앞자리에 앉았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에게 전혀 제약을 주지 않고 비서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앉았답니다 그리고 스튜어드에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1등석에 있는 손님들에게 식사를 다 돌리고 맨 나중에 이광열 수상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식으로 케이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광열 수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라주고 남은 케이크 그것도 맨 마지막에 몇 조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서서 몸을 푸는 행동을 최저 비싼 걸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장관이 승무원에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네들의 수상을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싱가포르 에어 승무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수상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항공에서는 이광열 수상이 주인인데 주인이 맨 나중에 대접을 받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진국의 그리고 선진국 정상의 형태입니다 대한민국도 굉장한 나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탑10에 들어가야 될 나라인데 대통령도 그런 문명국가에 맞는 흐례의식을 버린 그런 행동을 해야죠 이제 가방 하나 들고 비서 한 사람만 딱 데리고 정상회담하러 가는 그런 대통령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